여러분들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시든 정말 여러분의 지식의 밑거름이 되고 뭔가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 개발에 열정을 쏟으시는 분들이 주로 자격증을 많이 준비하시고 취득을 하시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따야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자격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덤프라고 말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덤프를 보고 문제랑 답만 외워도 딸 수 있는 자격증이랑 그런 거 없이 온전히 공부를 해야지 딸 수 있는 자격증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끄럽지만 SKLP 자격증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증들은 저도 거의 암기식으로 해서 땄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맨 먼저 취득했던 자격증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두꺼운 문제집이 있었거든요 그거만 정말 몇 번 풀고 가면은 거의 다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물론 그 문제집 마저 풀지 않는 애들도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애들도 있긴 했는데 저는 그 문제집을 처음에는 전체를 한번 풀고 채참한 다음에 틀린 것만 또 풀고 그 다음에 또 틀린 것만 풀고 이런 식으로 한 3,4번 반복해서 보고 나서 그냥 가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아예 공부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나의 지식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죠 왜냐면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시험 보고 나면 시험 끝나고 나면 다 까먹어 버리거든 요즘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봤던 시험 중에 SCJP라고 자바능력 시험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OCJP로 바뀌었죠 OCJP도 뭐 단계별로 두 개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던 당시에는 자바가 썬에 있어서 SCJP였어요 근데 이 시험도 사실 덤프를 보고서 땄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땄었거든요 한 2주 정도 공부하고 땄었나? 근데 사실 정보처리기사나 OCJP나 정말 공부를 해서 따려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덤프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들도 많이 있고 할 텐데 사실 따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취득을 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OCP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따는데 OCA, OCP, OCM 이런 식으로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오라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기 위해 들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의 100만원 이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교육도 이수해야 하고 교재도 구입을 해야 하고 바우처 구입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저것 다 합하면 100만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라서 이건 정말 떨어지면 큰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들 보면 100% 합격 보장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고액의 시험을 이런 식으로 따기에는 좀 약간 돈 낭비? 시간 낭비?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것도 정말 제대로 공부하면 좋은 시험일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선배들도 그런 거를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력서에 그런 자격증이 적혀 있으면 덤프 보고 땄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런 건 있겠죠 정보처리 기사나 OCDP나 정말 내가 공부를 해서 딴 자격증이라면 면접 때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면접관과 오고 가는 대화의 질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뽀록이 나는 거죠 얘 정말 공부해서 봤구나 아니면 얘 그냥 드립다 외워서 봤구나 이런 게 약간 뽀록이 나고 사실 이런 식으로 딴 자격증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N사에 면접을 보러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코딩 테스트 끝나고 1차 기술 면접이었는데 면접관이 제 이력서를 보시더니 ITIL 파운데이션이라는 자격증을 따셨네요 근데 이건 뭐하는 자격증이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되게 부끄러운 게 그때 당시에 갑자기 뭐라고 답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내가 시험을 봐서 붙은 자격증이긴 한데 이 시험이 약간 되게 이론적인 시험이거든요 IT 서비스에 대한 뭔가 방향성? 권고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보는 시험이라서 뭔가 이런 걸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되게 얼버무리다가 답변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면접에서 광탈을 했습니다 지금 떠올려도 되게 부끄러운 기억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안 따느니만 못한 거죠 ITIL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신입 때 전산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팀에서 따라고 해서 딴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무의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하지만 아예 이런 덤프들이 없는 시험도 존재를 하죠 모델링을 주로 다루는 DAP 시험이나 DASP 그리고 SQL을 다루는 SQLP SQLT 그리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 시험인 ADP 그리고 ADSP 이런 시험들은 기출문제도 유출이 안 될 뿐더러 덤프도 없기 때문에 정말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어떤 자격증을 준비를 하든 중요한 건 주계획이 전도되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듯이 돈을 모을 때도 그렇잖아요 돈이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격증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공부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SQLP 자격증을 땄다는 그 결과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저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서 그 과정의 시간들이 뭔가 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결론에 모든 자격증은 제대로 공부해서 따면 정말 유익하다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식상하지만 진리 같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려운 시험일수록 나에게 오는 성취감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시든 정말 여러분의 지식의 밑거름이 되고 뭔가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